좋아요, 구독, 부탁드릴게요 왜 안 올라오세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 향 멀리 가더니 새 몸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두 손을 맞춰 잡고 아쉬워하며 불목길을 돌았을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 향 멀리 가더니 가을이 타가 뚫어 소식도 없네 고향의 물레방아 나 오늘도 돌아가는데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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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IC